이번 시간에는 설정 정보를 사용하고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추가해서 자신이 설정한 추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Code Ignite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설정의 값을 가져올 때는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disconfig item이라고 하는 API로 호출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설정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면 그 설정에 세팅되어 있는 값이 리턴됩니다. 만약에 이 설정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게 false를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head.php 파일에서 그냥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져온 건데요. 여기 아무데나 PHP 코드를 작성을 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컴피그를 보면 컴피그의 컴피그.php 파일을 열어볼게요. 그 중에서 base-url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현재 값이 없는데요. 이 값이 없으면 Code Ignite가 알아서 추정해서 이게 적당한 값을 지정을 하는데 저는 값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값을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게 head.php 안에서 가져오려면 여기서 this-item 그리고 config-base-url 그리고 이 값을 이렇게 출력을 시키면 되죠. 저는 바덴프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제를 들어와서 이렇게 예제를 리프레시했을 때 에러가 나네요. 제가 좀 졸려서 내용을 거꾸로 썼네요. 제가 여기 컴피그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item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ttp.052.org 슬래시라고 해서 제가 컴피그의 기술한 내용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설정값 예를 들면 뒤에다가 일부러 제가 오타를 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false가 리턴이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예제는 설명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저는 뷰에서 호출했지만 컨트롤에서 호출할 수도 있고 모델에서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코드이기나이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컴피그 파일 외에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컴피그 파일을 새로 추가하고 거기에다가 설정을 추가했을 때 그 설정값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 여기 컴피그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저는 오른쪽 클릭해서 new 파일로 해서 우리 샘플을 만들고 있는 것에 이것인 오픈 튜토리얼스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우리 생활코딩 홈페이지를 샘플 코드로 만들고 있잖아요. 오픈 튜토리얼스.org를 이렇게 샘플 코드로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컴피그 아무거나 열어서 그 위쪽에 있는 이 첫 번째 줄을 카피해서 이 새로 생성한 파일에다가 이렇게 추가합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직접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오픈 튜토리얼스.php라고 하는 저 파일을 실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this 아 자 컴피그 이건 약속입니다. 컴피그라는 이 배열을 사용을 한다는 약속이 이 코드 이그나이터와 여러분 사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즈 대부라고 저는 넣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현재 대부 시스템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헤더에 여기 적당한 위치에다가 제가 대부 시스템이냐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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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class는 well 이라고 해서 트위터 부트 스트랩에서 제공하는 api입니다. 그래서 well이라는 클래스명을 적게 되면 예 사각형 박스 안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텍스트 박스가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개발환경을 수정 중입니다. 라고 입력하구요.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자 너무 화면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span12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크기를 갖게 됐죠. 자 이건 뭐냐면 어 우리가 개발환경과 실서버를 왔다갔다 하다보면 실서버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개발환경인 줄 알고 더미데이터를 잘못 입력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정하고 있는 이 웹페이지가 수정하고 있는 이 서비스가 개발환경이 아니라 어 서비스 환경이다. 개발환경이다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려줘서 상기시켜주기 위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추가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출력은 되지만 문제는 실서버에서는 이게 출력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서버인지 아닌지를 어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되냐면 바로 설정에 기술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오픈튜토리얼스.php란 파일을 만들었고 config에 isDev라고 하는 이 값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와서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isDev가 만일 this config item is dev가 true라고 한다면 이 값을 isDev가 그래서 우리 topic.php 파일을 수정을 할 거고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directory 가 어디인지와 상관없이 여기 있는 head에다가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언더바 head 여기에다가 설정을 추가하면 되죠. this load config 그리고 config 인자로는 open tutorials 라고 해서 .php 확장자를 제외한 값을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제가 예제를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개발환경을 수정중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죠. 여기 제가 추가한 이 load config를 통해서 openTutorials.php란 파일이 로드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ViewHead라는 부분이 로드가 되면서 head.php가 화면에 출력되는 부분인 이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DisconfigItem이라고 하는 API로 출력하는 것을 통해서 IsDev라고 하는 설정값을 가져왔는데 그 설정값의 값이 true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출력되면서 개발환경을 수정중입니다 라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값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럼 제가 이거를 OpenTutorials.php라는 것을 간단하게 False를 변경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금 보셨던 개발환경은 수정중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더 이상 출력되지 않고 있죠. 그럼 이걸 조금만 더 개선을 해서 여기에 있는 OpenTutorials.php라고 하는 것이 이 상태로 그대로 버전관리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개발환경에서 또는 실서버에서 둘 중에 하나의 것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픽스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정값으로써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변경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버전관리에서 OpenTutorials.php라는 파일을 빼고 템플릿으로 옮긴 다음에 개발환경에서는 이 파일 OpenTutorials.php라고 하는 파일을 True로 하고 IsDev를 True로 하고 실서버에서는 이 파일을 아예 사용을 하지 않거나 또는 IsDev를 False로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 우리 Development라는 디렉토리와 Production이라는 디렉토리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죠. 여기 있는 각각의 디렉토리에다가 이 파일을 이동을 시키는 거죠. 저는 그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파일을 컷해서 Development에다가 Paste하고 그리고 Development에서는 True로 내용을 변경하고요. 그리고 다시 Copy해서 Production에다가 붙여넣기하고 Production은 실서버 환경이기 때문에 IsDev를 False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개발 환경은 수정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Index.php 우리가 진입한 Index.php 파일의 내용이 Development이기 때문이죠. 이거를 Production Production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보면 Production Directory 밑에 있는 OpenTutorials.php 라고 하는 파일이 로드되면서 거기에 있는 설정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방금 보셨던 메시지가 더이상 출력되지 않는 거죠.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예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Index.php와 Dev.php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Index.php는 Environment 라는 상수의 값이 Production이고요. Dev.php는 Development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지정한 것에 따라서 Development를 지정한 것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를 화면에 출력을 할 것이고요. Index.php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를 화면에 출력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설정에 의해서 이 Config 밑에 있는 Development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OpenTutorials.php는 여기 있는 Dev.php에 의해서 사용이 될 것이고요. Production 밑에 있는 OpenTutorials의 IsDevFalse는 Index.php의 Production 이 상수로 인해서 Index.php 파일에 의해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작을 하게 되면 Pass가 없이 동작 접근을 하거나 또는 Index.php 라는 경로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애플리케이션이 출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slash Dev.php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수 값을 Development로 Environment 값을 줬기 때문에 Development Development Folder 밑에 있는 OpenTutorials.php 이 설정이 적용이 되면서 개발 환경을 수정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Code Igniter에서 여러분이 디버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그때 이제 Dev.php로 접근했을 때 어떤 에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